아웅아웅의 마음 아웅아웅의 시 오늘 마을에 아웅아웅이라는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요아토 요아마 아웅아웅을 보내 가오래 돼요 근데 아웅아웅은 아주 나쁜 어린이였어요 아웅아웅은 아주 나쁜 어린이였어요 친구를 때려주고 거짓말을 잘하고 상의친구의 아웅아웅은 아주 나쁜 어린이였어요 도둑기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는 어린이였어요 내 이름은 아웅아웅 누구든지 이 동네에서 내 말을 안 들으면 막 때려줄거야 베드바도 마우스가 남아타옹이 나 레틴의 토매로 그리고 나한테 욕하면 막 침뱉을거야 가보신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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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한테 덤비를 우리 건 다 뽑아버려 나한테 덤비를 우리 건 다 뽑아버려 내가 여기다 구덩이를 타야지 아 너네 아마 자이투를 타야만 이 구덩이를 파서야 이 교회에서 나보다 구덩이에 빠지게 할거야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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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이정도만 드라우스는 여러분 진짜 좋아 짠 퇴! 이제 살짝 감정을 만들고 퇴! 퇴뱅 post 고마다 그보다 깊고 누가 이기나 구덩이를 박으러 와 누가 이기나 구덩이를 박으러 와 아우 무릎에서 귀가 나잖아 아 두꺼운 마음 끝에 나잖아 아우 무릎에 상처가 나면 이다면 아우 미스 미얀마 문을 안단 말이야 누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 내가 누구로 들어와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내가 교회 갔다 오는 거야 그단히 Şimdi apostles 너 교회 가지말라 우리 뛰어라! 나 민고 파이당 봐두하래 이놈, 딸이놈! 왜 내 말을 안들어? 바다으로 나가서 가마 나가 떠나래 교회 가느라 왜저나 죽을때 해? 파이당으로 또 하네 별날뻔 말해 뛰어라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죽은 다음에 어디 갔는지 알아? 니, 니 슈클리노가 매운 지구소인 뛰어두하리나 배두하래 뛰어라 알아 알아! 뛰어 뛰어 어디가? 나를 가? 배두하래 뛰어라 뛰어라 공동묘지까지 어디가? 빈장에 있는 거 또 하네 빈장에 있는 거 안 돼 마호구? 지옥가 지옥 왜 죽자 아고하네 지옥이 어떤 곳이야? 나이가 배고 변해야돼 지옥은 아주 뜨거운 곳이야 강해수가 아이상? 뿌게 내 앞에 얼마나 뜨거운데 그럼 뿌게 내? 자 이봐 찌말라 어, 뿌게 뿌게뿌게 아우! 뿌게 뿌게뿌게 뿌게뿌게 아우! 뿌게 뿌게뿌게 너 미쳤냐 눈물이 흉류라 왔다니 나 미친 거 아냐 나 나 뭐 이국어 뭐 예수님 믿어요? 천국가? 예수님은 누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예수님은 나한테 드러도할 때 대화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거짓말 하지마! 말레인해 거짓말 아니야 냉상만 하고 거짓말이야 아우! 아우! 예수님! 아우랑이 계속 눈빛고 천국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여기 믿어 봐 예수님은 여기 믿어 봐 바보같은 애야 바보야 바보 예 미얀마에서 제일 가는 바보야 아우랑아 자 이마소 너희들은 너희들은 저런 바보같은 애들은 나를 안 믿지? 미얀마 해리야 이말로 미래의 의사가 요느라 내가 왜 봐 천국이 지옥이 있어? 피해다가 형이시들아 레이시들아 십자가 없어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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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선생님이다 선생님 아우! 아우! 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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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우! 교회 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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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우리 교회 다니려고 애들을 못살게 구는 거야 하연이, 내가 너무 아까맍지 내 pan 칼을 입어병ала 거기 누가 구덩이로 이렇게 TYK에 바라네 저는 배 Bien통으로 대놨잖아 누로 일합니까? 다vit Kesink guys 어른들과 nos를 구입해 oms에 여러분들 누가 일을 해요 칼은 민 got bit nets 말해봐요 펴 괴조판 dumni cornet dumni cornet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내가 잡을게요 하나, 둘, 셋! 없잖아! 어디? 빼말래 저쪽에 한다고 한다고 다시 한다고 너 왜 여기다 구덩이 파놓고 애들 못살게 굴었지? 네, 지금 칼레지와 교수하오 안 그랬어요 거짓말하자마 너 애들이 다 봤어 칼레지와 찌재 너 자꾸 이렇게 나쁜 짓만 하는거야 네, 이 가운데에 바닥으로다니 애들이 나앞고 안 놀단 말이오 칼레지와 안 놀단 말이오 아, 그게 아니야 이거 매일 아프지 말하자마자 안 놀단 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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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몰라!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안 놀단 말이오 내가 너의 마음을 보여주겠다 내가 내 마음을 보여주겠다 내가 내 마음을 보여주겠다 두 손을 봐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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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봐 고개를 숙여 강호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냥 바닥으로 다녀 어, 머리가 아 자, 강호가야 돼 이쪽으로 고개 숙여 강호 강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рук파 하나님이야 아저씨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 마음속에 저희 몸속에 우리 몸속에 뭐ko 무엇이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너희 마음을 보는 거야. 네 세세 마실 내 찜으로 네 세세 마실 내 찜으로 네 세세 마실 내 찜으로 나 소주가 마실 내 찜으로 이 일이 없어야 합니다. 너 뭐야 뭐야. 나는 너의 법 쪽에 살고 있는 욕심쟁이 마귀다. 네 세세 마실 내 찜으로 나 나 피해. 아 날마다 남의 걸 훔치고 도둑질을 했지. 민 민 매달 내 다행 내 피식어 코에 내인데 그리고 맛있는 거 내 거야 내 거야 하고 혼자만 먹지. 그리고 사자 가운데 진짜 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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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시 하하 택시 하하하하하하 insecurity 도둑질 로봇에 만나 아니 비 resiliency 내 마음BC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타시야? 자, 이 말을 해, 지금 우리. 나는 처음에, Everybody 일ера, 내가 다른 관객을 하려고. 나는, 이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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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미국의 자리를 하고, 또 와서, 또 와서. 나는, 너희가 담보니 몸속에 들어갈 거야. 나는, 내가 손을griff시키며, 나는, 나는. 나, 나는. 나, 나는. 아, 나는. 나는. 나는, 나는. 아니요. 아니요. 이 방에 들어오고 시절에 숟가락을 피요. 아, 내가 봐도 깜사시네. 어, 이게 뭐지? 깜사시네. 깜사시네. 나는 너의 밤 속에 살고 있는 날마다 친구들에게 욕하는 마이다. 칭신이 뛰기 세일에 만나길래 내가 언제 욕했어, 개새낙이야! 전Podsrick 세 달에 가ło 지금도 욕했잖아. 아, 그래. 그리고 세대이머라. 아니, 꺼져. 이 이츔동아. 아, 빵사. 치신것 같다. 하하하하 나도 욕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당해신고 세대가 깔끔하고 짜이대. 아, 도통이 내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야 너 나왕 세팅에만 해주자. 안돼! 안돼! 형, 왁쪽이든. 자, 나 세팅. 왜 여기 있지? 왜 연기 들어있는거야? 아냐, 이번에 종고시지가 있을거야. 아, 부부친이가 또... 가보자! 가보자 부실라 내게. 또 뭐야! 또 뭐야! 너의 몸속에 있는 거짓말하는 마귀다 미니케네마 시키데 레인데만 아피데 난 거처럼 거짓말 잘하는 연기가 좋아 난 미니케도 레인스가 교대가 흘리고 짜이데 난 눈치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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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놈 나의 마음속에 들어갈 것이다 미니케네마 시키데 미니케네마 시키데 뜨거워 내 마음속에 있는 마귀색이 많이 있어 나의 마음속에 들어갈 것이다 미니케네마 시키데 지옥 가기 싫어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친구가 여긴 친구가 난 너의 마음속에끔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봐야겠다 미니케네마 시키데 미니케네마 시키데 어린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지옥에 안가요? 우리의 친구가 안 가요 우리의 친구가 안 가요 우리의 친구가 안 가요 가르쳐주세요 비행해 가요 몰라요? 안녕하십니까 빨리 좀 바보같아요 아 웅아 웅아 이게 아니야 내가 가르쳐줄게 잘 지내네요 우린 모두 다 죄가 많아서 죄를 잇다가 지국에 밖에 갈 수가 없단다 그래서 아우 아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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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라임 우리 Sonic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제를 보내주셨단다 하나님은 그 뚜 equubs sect 그리고 진 parap 그것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루 franch Stevens 너가 미스클로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배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 받아 중국에 갈 수 있단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 받아 중국에 갈 수 있단다. 나도 예수님 믿을래요.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 받아 중국에 갈 수 있단다. 그래 날 따라서 기도하자. 모두들 잘 따라서 해.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 받을 수 있단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 받을 수 있단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 받을 수 있단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 받을 수 있단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 받을 수 있단다. ㄴㄹ 이즈이 입장이 못했어요 이제부터 이즈 입장이 못했어요 이벤트가 사망уем 이 세상에 이승도의 경고함을 오디바바비 애들이 욕세해주세요 센세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아구 마음의 마음쓰게 있었던 나비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ㄹ로 쓰다운약하 아우암의 테마 시제 마나규가 슈트의 말 문 나눠 내 상원의 마귀도 도망갔어요 상원의 가귀도 도망갔어요 서운의 소 commend 아래 도망갔어요 내 거짓말 한 마귀도 도망갔어요 내 거짓말 한 마귀도 도망갔어요 내 거짓말 한 마귀도 도망갔어요 크아! 우리 바로 파국사님의 미니스킹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슈킥과 리슈킥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예슈킥은 십자가에 뿔 Viraltopho 시흘리려 시으시고 있었어요. 러시클로 하야라 대화가자이마 띠고 뚫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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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웅아웅아 아웅아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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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를 위하여 죽은게 죽을 수 있다 아니 니가 그래 아패파야를 20번이요 근데 왜 손에도 목이 박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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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도 피가알라 가자 내고 피가알라 가자 이 말에 피가알라 피가알라 어이구 기가났어요 방공하네 세대에 앉히는 그 말에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은 것이다 니가 아패파야를 나 아패파야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가 있다 아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가 아 예수님 나도 이제부터 교회를 많이 해주세요 예수님 나도 이제부터 아패파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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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부터 모두 교회를 가졌구나 아패파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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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자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들도 아패파야를 다 교회 갈거죠 아패파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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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패ich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